학교 식당 안녕히 가세요 세라씨 오래간만이예요 네 오래간만이예요 어떻게 지내세요? 잘 지내요 세라는요? 아 저요 아 네 바빠요 앉아요 고맙습니다 저희요 뭐해요? 데이트가 있어요 갤블린은요? 저도 데이트가 있어요 저희요 많아요 아 네 오후에 저하고 같이 커피샵에 가요 네 6시 50분이 괜찮아요? 네 괜찮아요 응 알았어 안녕히 가세요 세라 남자친구도 어디에 있어요? 몰라요 몇 시에요? 어 어 7시 50분이에요 어 그래요? 네 진짜이에요 어 왜요? 남자친구들이 바보야 네 나빠요 정말 나빠요 있어요 어 음 으 으 어 으 으 으 으 으 김블리 지금 6시에요? 6시 30분이에요. 그래서 행복하지 않아요. 저도 그래요. 아이스크림을 먹을래요. 네 아이스크림하고 초콜릿 먹어요. 그래요. 가자.